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 봉방금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서게 되면 정말 초비상사태 같아요.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젊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인연의 고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초선은 조금 덜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한 4년 정도 이 대한민국의 선거공정성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루면서 깊게 관여된 사람 또 그냥 조금 관여된 사람 그냥 모른 채 않은 사람 이렇게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정치를 계속해야 되면 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의 인연의 고리도 별로 없고 또 본인이 그러니까 부채를 진 게 없는 겁니다. 부채를 짊어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본인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그냥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관은 클럽 토론회에서 그냥 그것도 도장 찍어라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아니 선거하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모법인 공직선거법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도장을 안 찍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무슨 선거가 같은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4박 5일씩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으면 되냐 그거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앞으로 다뤄야겠지만 아무튼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씨나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선관위 사람들하고 아르마늠도 알고 있고 하니까 뭐 이제 은근설적 여러분들 옆구리를 칠 수가 있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비해서 13년 젊지 않습니까 이게 초비상사태일 겁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선관위 측 인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무후무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사건이 이제 어제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씨의 짧은 그런 답변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전반을 확고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확고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를 나왔고 똑똑하고 특수부 검사로서 날렸고 그랬으니까 검사란 게 뭡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짧은 시간에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 괴뚫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연구자의 능력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 복잡하고 흐릿한데 그중에서 에센서 핵심을 공략해가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검사 능력하고 크게 틀릴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동안 지난 4년간 특히 실방을 하고 나서는 계속 제가 복잡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공략해 가지고 마지막 지금 그 가장 결정타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면 국민의 힘이 큰 폭으로 승리하고 지금까지 인쇄 날인을 고수하는 쪽으로 선관위가 승리하게 되면 더블당이 대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득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그게 뭐 비벼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측에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큰 선거나 이런 걸 두고 그러나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정치계에 의해 핏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4선 3선 재선 초선을 막론하고 선관위 측에 척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을 다물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어떤 사람은 미온적으로 은폐하지만 모두가 다 서로서로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 문제라는 것은 체제 문제라는 것은 공공제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대열에 정치인들도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에 절여의 찬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는 부채가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여러분들 좋은 더 큰 기회가 굴러와 가지고 그거 하면 또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을 때는 언제 담대해질 수 있는가 하니까 사심을 내려놓을 때 사람의 힘이 생기거든요. 이익을 따지게 되면 그때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심을 내려놓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서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한동훈 씨의 어깨에 크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 보시고 한동훈 무슨 카페나 아니면 국힘당 무슨 홈페이지나 간에 포지티브 게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 발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글 경력을 업소의 글을 남기면 좀 더 사람도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 항상 바쁘지는 않을 테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기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자기 문제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초미의 사태가 생긴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인생이든 여러분들 최상 일이든 간에 막판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계속 가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이야기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마치 멀쩡하고 모두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 하늘의 뜻까지 거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와장창 뭐죠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긴 놈이 끝에는 이기는 거죠. 질긴 놈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관원토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도 하고 업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대대적인 그런 의견 달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